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. 2022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김기현의 문제풀이 컨텐츠, 커넥션 시리즈에 대해서 통합 OT 영상입니다. 일단 우리 수능 대비를 위해서 김기현의 커넥션 시리즈가 전체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3단계가 어떤 식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세심하게 구성한 단계적인 학습 컨텐츠 커넥션이고요. 우리 싱글 커넥션, 커넥션, 더블 커넥션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. 각 커리큘럼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당연하게도 각 과목별 OT 영상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요. 그런데 그 각각의 OT 영상에서 훨씬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이 3단계가 어떤 차이가 있고 각각 어떤 특성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 번에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영상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싱글 커넥션 말 그대로 얘들아 진짜 입문 엔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. 그래서 선생님의 메인 엔제 커넥션이라는 강좌 이전에 선생님 제가 기본적인 연습 문제 아이디어나 킥오프 파운데이션 기출 생각제 풀고는 있는데 조금 어려운 4점을 바로 풀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. 그래도 생소한 3, 4점짜리 문제를 조금 도전해보고 싶어요. 라는 친구들을 위한 입문 엔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난이도, 어려운 3점에서 4점 초반대 문제, 우리 번호대로 말씀드리면 공통과목은 7번에서 12번 정도까지의 난이도, 선택과목은 25에서 27번, 그리고 조금은 쉬운 4점 난이도까지 다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과목별로 미니 모의고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회차별로 그냥 수학원이라고 생각하면 한 회차에 앞에 있는 지수로그함수, 삼각함수, 시열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1회부터 예를 들어 10회까지 문제를 쭉 풀면서 아, 내가 2단원이 조금 부족하구나 라는 것들을 매 회차별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과목별로 수학원, 회차별로 12문항씩 10회분, 전체 120문항, 수학2 110문항, 미적분 확통 90문항, 기하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, 선생님의 메인은제, 커넥션이 되도록 할 거고요. 4점 전반의 난이도를 전부 다 아우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전부 다 4점 난이도로서 9번에서 15번 또는 20번에서 22번 번호 때까지 다 다루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우리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거, 27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3점이기는 하겠지만 가끔은 4점 난이도에 어려운 3점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27에서 30번 번호 때까지, 그래서 쉬운 4점부터 어려운 4점까지 다 다루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에 있는 단원별로 차근차근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앞에 있는 싱커와는 다르게 단원별로 우리가 얘들아 2단원에서 조금 어려우시는 문제들, 그리고 2단원에서 조금 어려우시는 문제들 차근차근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원수도 100문제, 미적 확통 기하도 100문제 대략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. 마지막 세 번째, 더블커넥션이 될 거고요. 세임의 메인엔지의 가운데 커넥션을 기준으로 해서 4점 난이도였잖아. 조금 쉬울 수 있는 문제가 싱커가 되겠고 얘보다 어려운 문제가 더블커넥션, 떡화가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. 그래서 여기는 더블커넥션은요. 우리가 기본적인 4점짜리 다 풀고 나서 완벽한 100점을 맞기 위해서, 완벽한 1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, 예를 들어 14, 15번, 또는 21, 22번, 선택 과목으로 29, 30, 우리가 28번도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어려운 4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려운 4점 난이도의 문제들을 선생님이 통합 미니 모의고사 형식으로 좀 넣어놨고요. 한 회차에 공통과목 10문항, 선택과목 3문항, 그래서 총 5회분의 모의고사처럼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더블커넥션은 얘들아, 어려울 수 있어. 그러니까 당연히 얘 먼저 시작하는 거 아니고 앞에 있는 싱커 또는 커넥션, 이게 제대로 됐다는 전제하에서 더블커넥션까지 연습하시면서 어려운 4점까지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문제들 다 구성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알았죠?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얘들아, 각 커리큘럼 관련해서 훨씬 더 자세한 얘기는 선생님이 OT 영상에서 말씀드린다. 그런데 이 커넥션 시리즈 3개가요, 일단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. 난이도로 구분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. 그래서 앞에는 싱커, 그리고 커넥션, 더블커넥션. 근데 얘들아, 무조건 앞에서부터 무조건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. 그래서 선생님의 메인은제, 커넥션을 일단 기본으로 잡은 상태에서 아, 조금 더 쉬운 문제를 내가 빠르게 풀어보고 싶다 싶은 친구들은 싱커를 가시면 되고 커넥션을 다 하고 나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고 싶다 싶으면 떡커를 가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아, 커넥션을 바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실력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싱커부터 가셔도 괜찮고. 알았지? 그래서 김기현의 시선으로 제안하는 문제풀이 여러 가지들을 다 준비해 놓은 만큼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잘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알았죠? 그래서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, 일관된 관점으로 모든 문제들 다 풀어드리는 거 생소한 문제에서도 다 보여드리도록 할 거니까요. 김기현 믿고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. 알았죠? 그러면 간략한 소개,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우리 다음 강좌, 다른 강의, 다른 케이스트 영상에서 또다시 만나도록 할게요.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.